낮과 밤이 다른 그녀의 14회가 선공개되었습니다. 미진으로 변한 임순희 주수사관은 이미 결혼한 거라고 하여 화가 난. 도가영이 주수사관을 유부남으로 오해하고 분노하는 장면이 주요 내용입니다. 도가영은 주수사관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지만 주수사관은 차가 예열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시간을 끌어 플러팅을 합니다. 도가영은 이에 더욱 화를 냅니다. 첫 번째로 도가영의 요청. 도가영이 주수사관에게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하고 주수사관은 차가 예열이 필요하다고 답변합니다. 도가영의 분노가 시작되고 두 번째로 도가영의 분노. 도가영이 주수사관에게 화를 냅니다. 주수사관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나는 도가영. 도가영은 강한 어조의 욕을 시작합니다. 주수사관의 반응. 눈치 없는 주수사관은 차 예열을 이유로 시간을 끌고 라면 먹고 갈래? 김아영의 분노가 극에 달하여 십장생까지 욕을, 욕을 합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고조된 십사화가 예상됩니다. 결론. 도가영이 차를 빼달라고 다시 요청하고 쭈뼛거리며 차를 빼는 주수사관과 바이크를 타고 쌩하고 가버리는 도가영. 이 장면은 두 캐릭터 간의 갈등과 오해를 잘 보여줍니다.